여정연의 미래기술 3천건 명.co.kr 2024년 스마트공장 자동화산업전 참관기 2024년 스마트공장 자동화산업전이 열리는 서울 강남 코엑스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PLC, 서버모터, 서버드라이브, 스테핑모터, 인코드들이 전시회에 선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작년보다 더 빨라지고 더 정밀해지고 더 강해진 자동화기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전시회에는 작년보다 더 빨라진 서버모터와 서버드라이브들이 선보였습니다. 미스비시의 PLC와 서버모터는 40년 이상 축적된 기술로 높은 신뢰성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톱니바퀴가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데요. 분리와 결합을 반복해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높은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HDD와 유사한 액츄웨이트가 회전하는 원반의 틈 사이로 이동하는데요. 정밀도가 매우 높아 부딪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 모형 지붕에 2차원 바코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최신의 비전 센서들은 모두 정확히 판독해냅니다. 그리고 원반에 있는 바코드들이 고속 회전을 시작하는데요. 최신의 센서들은 대략 초당 60장 이상을 판독해냅니다. 최신의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은 움직이는 컨베어베이터에서 불량품을 매우 빠르게 검출해냅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한 소트는 매우 빠른 속도로 특정한 물품을 분류해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육축 스테이지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수평을 유지해냅니다. 밧핸드로 변신한 로봇들은 한방울의 와인도 흘리지 않는 정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전보 기술에서는 다양한 LCD 패널을 수리하는데요. 수리에 사용하는 ACF의 도전볼 크기는 3000nm 정도입니다. 다음에 보실 제품은 미세하게 움직이는 스테이지인데요. 분해능은 40nm 정도로 매우 정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스테이지는 비전카라멜라 및 랩뷰, 맷랩,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결합하여 보다 정밀한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양한 평강카메라는 400nm에서 14000nm의 다양한 파장으로 물체를 매우 정밀하게 검사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스트레오 카메라는 라이더 센서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사물의 깊이를 매우 정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점점 강력해지는 협동 로봇들은 오바 정도의 공압과 진공이젝트로 수십 킬로미터의 물건을 가볍게 들어올립니다. 다양한 배송 로봇들은 매장 바테리만으로 중량물을 고속으로 운반하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배터리 성능의 향상은 순찰용으로도 활약하는 로봇 개들의 활동시간을 크게 연장시켰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자동화 산업체에 출시된 첨단 기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산업용 장비들의 수리는 여정연 부장 010-2734-3535로 연락주시고 채널의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